이스타라의 정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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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1년에 방탄 복부의 꿈 주민꽁이죠! 안녕하세요! 정체성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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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체성 티아라의 복꽃댄스 웹퐁이 대한민국을 넘어 태평양을 넘어 바로 프랑스 파리까지 점령했다고 합니다. 네 바로 뮤직뱅크인 파리! K-POP 페스티벌에 저희 티아라가 함께하는데요. 언제죠? 2012년 2월! 어디서? 프랑스 파리 페스틱! 네 저희 티아라를 비롯한 최고의 K-POP자들이 함께하니까요. K-POP을 사랑해주신 유럽인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네 그럼 여러분! 2012년 2월 프랑스에서 만나요! 안녕!